권호 형님 자 결승 갑니다 자 지금 3차전 토너먼트 결승전 가구요 자 3차전 끝나고 바로 이어서 4차전 갑니다 자 양팀 다 팀이 좋으세요 사랑님 아까 전에 다른 분한테 전번한테 엄청 아니 이분 아닌가 5대 몇 순인가 4대0으로 아 그분 아닌가 아까 졌던 팀 같은데 3대0으로 이전번에 결승까지 오셨네 아 축하드립니다 제발 우승해 주세요 팀은 엄밀히 말하면 지금 봉버드님이 더 좋죠 자 이쪽은 약간 가성비 전설 자 갑니다 가성비라고 하긴 비싼 선수도 많긴 많네 자 이거 끝나고 바로 다음번 토너먼트 새로 진행할게요 새로 참가하실 분들은 대기해주세요 자 토너먼트 시작합니다 아 티를 안 맞추셨나보네 초반에 그런거 애매하죠 그냥 따르면 계약해요 마지막 날 알람 맞춰놓고 마지막 날 알람 맞춰놓고 마지막 날 자 좋아 좋아 자 누가 입고 왔나요 여러분 예측해보죠 누가 입고 같으세요 그래요 또치님 요거 끝나고 요거 다음번 토너먼트 끝나구요 강화 스케줄 있는거 두개정도 하고 또치님꺼까지 두개거든요 그거하고 또 토너먼트 갈게요 아니면 토너먼트 한판하고 강화하나가고 토너먼트 다시가고 그럴까 그것도 괜찮네 내일부터는 그것도 생각해봐야겠다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참고해주셔서 bj한테 제일 큰거면요 시청자들 많은게 제일 좋아요 토너먼트 안할때도 갖고와서 구경좀 해주세요 윤정환 윤정환의 패스 시도가 차단됩니다 네 공안트리밍공이 모두 허상 매일 오후 4시 7시에 제가 1무 2부 나눠서 토너먼트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는 봉보드님이 이길거 같아요 왜냐 나를 이겼으니까 그런거 있잖아요 나를 이긴 사람이 우승하게 바라는거 여러분도 그런거 있죠 왜냐면 난 우승자한테 진거니까 왜냐면 난 우승자한테 진거니까 어 파이카오 대박 와 대박 파이카오 와 이거 놀랍네 파이카오 제가 파이카오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와 근데 파이카오루 와 잘하시네 파이카오 다시 받네 이번엔 좀 아타깝던게 수비가 발 걸었는데 그걸 또 뚝 가버렸어 자 좋아 봉보드님 좋아 봉보드님 잘하시더라고 아 아까비 찬스 찬 찬 찬 나잇샷 동점골 역시 박빈 자 결승전 답죠 자 피특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쇼팽님은 사연이 위였잖아 나는 엄청 강자라고 생각하는거지 자 봉보드님은 이걸 잘하세요 자 치달 몸으로 치달하고 찬스다 야 좋았어 박수 아 좋았어 자 지금 토너먼트 결승전 진행중이구요 결승전 끝나고 다음번 토너먼트 새로 가겠습니다 기분이 치달을 진짜 잘해 치달 와 치달 선수야 야 역시 좋았어 네 귀환경 알겠습니다 아니 상품은 제가 뭐 할 수가 없어요 번돈이 없잖아 내 돈 주고 할 순 없고 제가 돈 벌면 상품 걸겠습니다 자 저는 이거 말씀드렸지만 취미로 하는 거라서 꼭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라서요 제 돈 써가면서 하긴 좀 그래요 자 제 지금 명예전당에 올려드립니다 명예전당에 공격을 받을 때마다 수비진의 불안불안한 모습이 역력했었는데요 아 아깝다 초콜릿 주면 해주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뭐 대리 같은 건 안해요 자 감사합니다 초콜릿 와 초콜릿 감사해요 그저 상품 있으면 랭커드 와서 쓸 거 그럼 더 재미도 없어요 그쵸 못하는 사람들은 많이 했으면 좋겠어 학교에 잘하는 친구들 있으면 하라고 하세요 명예전당에 남은 영광을 드립니다 아 좋아좋아 자 사랑님이 지고 있으니 한골 넣길 바라요 좋아 찬스 좋아 찬스야 부모든 다시 아 윤정환 두 개의 심장 박지성 베라 리베리 신속한 리턴패스 파벨 네드베드 경기 그대로 갑니다 어드벤치 적용됩니다 아 좀 적절한 판단이에요 네 월드레전드 방지를 바꿔야겠어요 방금 상품 얘기하니까 좋은 게 생각났어요 자 자 또 한골 들어갔네요 어 어틀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자 봄고든 다시 찬스 아 봄이 진짜 잘하시네 아 들어갈 뻔했어 자 늦게 오신 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흐 야 막았어 이것도 막네 대단하네 저걸 막았어 네 말씀하세요 MCF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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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오셨던 분인데 그쵸 아까 4시 때 할 때 토너모탑을 하셨던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마지막 7분 남았네요 7분 자 한 번 정도 공격할 수 있겠네요 이제 아 어제였나 오늘은 꼭 이기세요 아 저장해서 졌어요? 아 미안해요 자 메날두님 안녕하세요 예 당연히 찰말되죠 요판 끝나고 참 들어가면 게임 들어갑니다 새 토너먼트 들어가요 타이밍 좋게 오셔서 타이밍 좋게 그러면 오늘 이기면 되죠 오늘 지면 내일 이기면 되고 자 자 모두 수고하셨어요 박수입니다 자 봉버드님 자 사랑해 수고하셨고요 자 우승자에게 박수 한 번 해주죠 박수 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박수와 명예의 전당 밖에 없어요 자 준우승투 명예의 전당 들어갑니다 이제 자 다들 고생하셨고 아 재밌어서 자 자 봉버드님 저 아프리카 닉네임 뭐에요? 봉버드님 아프리카 닉네임 뭐에요? 봉버드님 아프리카 닉네임 뭐에요? 사랑님 어디갔지 아 러브는 힘들어 자 사랑 잠깐만 요것만 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승을 앞에다 쓰자 그게 낫겠다 이게 낫겠죠 보기 편하게 명예전당에 다 올려드릴게요